네 반갑습니다 KPS 박몽 대표입니다 오늘은 페이지원 콘탁스 유저 사실 이 콘탁스가 페이지원용이 단종된 지 한참 오래됐어요 그런데도 페이지원에 문의가 와서 이 콘탁스 645의 장노출 때문에 에러사항을 겪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인터넷으로 막 검색해보고 이러다가 결국에는 KPS로 문의 전화가 오시는 거죠 이미 뭐 단종되어 버린 지 오래됐지만 저희 철학은 10년이 됐던 100년이 됐던 단 한 분의 유저분이라도 제가 끝까지 케어를 해드리는 게 저희 철학이기 때문에 지금 콘탁스 645를 사용하시는 페이지원 유저라면 제가 설명해드리는 장노출 방법의 팁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페이지원 645 카메라가 핫세블라도 645나 503CW 그리고 페이지원 645DF나 XF는 정상적으로 장노출을 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콘탁스 645는 다른 카메라와 다르게 LC당초 디지털백용으로 설계되지는 않았는데 그 뭐라 그럴까 정상적인 촬영이 됐는데 디지털백을 장착하면 B 셔터를 눌렀을 때 어떤 메시지가 나오면서 모드를 바꾸라는 에러 메시지를 띄우고 장노출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페이지원 P 플러스를 사용하시는 우리 유저분들은 어떻게 콘탁스 645에서 장노출을 줄 수 있는지 바로 지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콘탁스 645 바디는 그냥 장착을 해서 사용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노출을 하려면 디지털백이 645에 꽂을 때 콘탁스 645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막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백에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접점을 가려서 스카치테이프로 붙여줍니다 여기를 붙여서 카메라에 장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콘탁스 645백은 콘탁스가 붙어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즉 4호 카메라로 인식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장착을 조심스럽게 잘 장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케이블이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4호 카메라에 사용했던 웨이컵 케이블과 그리고 페이전 P45 플러스나 25 플러스 옆에 붙이는 멀티핀 이게 8개 핀으로 되어 있어서 멀티핀 8핀 미니 잭으로 해서 젠더죠 웨이컵 케이블을 연결해주는 미니 잭하고 해서 두 개의 케이블을 하나로 연동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케이블을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게 웨이컵 케이블입니다 그래서 웨이컵 케이블은 다른 케이블과 다르게 한쪽에 이렇게 버튼이 달려있어 가지고 그래서 웨이컵 이 버튼을 누르면 깨운다 라는거 신호를 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요 버튼 맞은편에는 이렇게 2.5파이 스테레오 잭 모던 잭인지 스테레오 잭인지 이렇게 잭이 달려있죠 예전에 이런 이어폰 꽂듯이 단자가 그리고 렌즈나 바디 콘탁스 645는 바디쪽 그리고 4호 카메라는 렌즈 코파 셔터 싱크에 꽂는거죠 그래서 바디에 싱크로 잭에 꽂을 수 있게 신호를 줄 수 있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 자체가 디지털 백으로 콘탁스용 백에는 요거를 꽂을 수 있는 소켓이었습니다 요거는 핫셀블라도용 페이지온 소켓이죠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장착을 하느냐 자 여기 보이시는 바와 같이 요게 이제 멀티핀 8핀 미니 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기 보이시는 소켓을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요거를 이제 8핀에 페이지온 디지털 백에 왼쪽 소켓 그러니까 왼쪽 소켓에 정확하게 45도로 그러니까 45도로 장착을 해줘야 합니다 요 케이블 꽂을 때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어떤 방향으로도 안 꽂힙니다 정확히 밑으로 45도로 하고 뺄 때도 정확히 이렇게 빼줘야 됩니다 가끔씩 사고가 일어나는 게 이걸 뺀다고 할 때 돌리면서 빼다가 핀을 다 부러뜨려서 큰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끼우고 요거는 이제 바디 쪽으로 콘탁스 바디에 꽂고 요 버튼을 누르면은 최초 요 버튼을 누르면은 신호가 주는 거고 그리고 B 셔터를 누르고 노출이 다 끝나면은 셔터를 누르는 게 아니라 요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주면은 셔터를 끊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비로소 장노처리 완성되는 겁니다 네 이상 콘탁스 645의 장노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컨텐츠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케이피어스 박무응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okei ешiu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